다행히 1. 2. 감사합니다. 3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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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가 나쁜 결과를 미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저 바비가 있을 때 자기는 뛰어가서 장난치고 그 자칭 하나의 놀이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회의의의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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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착해, 바비 아이고 착해, 바비 아이고 착해, 바비 바비야 바비 아이고 아이고 신나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